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아주 쓸모가 많은 기능인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우리 예제를 좀 만들어볼까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variable, 영어로 변수가 variable이거든요. 그리고 메인을 체크하시고 finish, 그리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봅시다. 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그 값이 변할 수 있는 문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a는 1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부터 a는 1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컴퓨터 언어들과는 다르게 자바와 같은 컴퓨터 언어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밑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 때 저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변수를 만들 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은 데이터 타입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number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저기 있는 저 숫자 1은 인티저예요.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고요. 정수는 그럼 자연수는 뭐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자연수고 거기에 0과 마이너스 1, 2, 3, 4 이것들을 다 합치면 걔를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다가 int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a는 1인데 예,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저 변수에 담길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실행을 시켜봅시다. a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이 문자는 이제 값이 뭐라고요? 정수 1이라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저런 정수 말고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도 우린 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1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b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 타임만 올 수 있다고 해놨어요? int죠. 즉, 정수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1.1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에 따르면 정수인가요? 아닌가요? 정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real number,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그래서 실수는 무한히 많죠.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 또 무한히 많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0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값이 있는 숫자 체계를 실수라고 하고요. 이 실수를 실수는 java에서는 일단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double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다가 여러분이 double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b라고 하는 변수에는 double 즉, 실수값이 올 수 있다. 얘는 실수니까 이제 더 이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b라고 하면 결과는 1.1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hello world라고 하는 저 값을 값에다가 이름을 제가 주겠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예를 들면 int c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c라는 저 변수에는 정수만 올 수 있다. 근데 얘는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문자열 c라는 변수라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스트링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c라고 하는 변수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추가된 것을 추가 담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바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지만 된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왜 자바와 같은 몇몇 컴퓨터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을 변수에 정의를 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넣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인데요. 자, 저기에 액체가 여기 얘도 담겨 있고 얘도 담겨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길 한가운데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컵에 있는 액체를 그냥 의심 없이 마실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음료수는 어때요? 저기에 있는 저게 음료수라고 적혀 있고 누가 뜯은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저기에 있는 액체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자바와 같은 컴퓨터 언어들의 변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음료수의 그 용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는 반드시 정수가 온다 또는 문자열이 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것이 아닌 정보가 들어갈 때 아예 자바가 컴파일이 안 돼요. 동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면 들어가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정수거나 또는 반드시 문자열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꺼낼 때마다 여기 있는 값이 정수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값을 낼 때 너무 까다로운 거죠. 뭐 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바와 같은 컴퓨터 언어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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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